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 접근의 부사 업입니다. 접근의 부사 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수고상에서 동사고에서 업은 거의 대개 부사로 쓰네요. 그죠? 부사로 쓰고 있네요. 지난번에 여러분 전부 완성의 부사 업이라고 지금 업 시리즈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업이에요. 업이란 거 원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땅땅땅땅땅땅땅땅 올라갑니다. 그럼 뭡니까? 만약에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뭡니까? 정상으로 올라간다. 뭐한다? 정상으로 뭐한다?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 다가간다 그 느낌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컴온! 됐죠? 컴온! 다가오다 이런 얘기죠. 다가오다 이렇게 말입니다. 컴온!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로 어디서도 봤었느냐 하면 컴온!은 발생의 부사 업이라고 할 때도 컴온!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발생의 부사 업. 빵! 하고 업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의 부사 업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발생의 부사 업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A man came up and demanded money. 한 남자가 와우 다가와서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컴온! 투! 이건 좀 아까 여러분 보셨던 컴온! 여기에다가 툴을 붙였죠. 왜요? 목적을 받으려고요. 아까 업이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못 받아요. 목적 받고 싶어요? 툴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사람이면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닐 때 말이죠. 이럴 수 있어요. 기대 따위에 부응하다. 누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기대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업업업업업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다. 필적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가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필적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It came up to me and asked for a light. 나한테 다가와서 라이터를 빌려달라. 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캐치업. 캐치업. 그대로 살리면 되죠. 캐치업. 업은 다가가는 거죠. 따라잡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잡다. 접근하다. 고해. 어서가. 어서가. 곧 따라갈게. 캐치업 위드. 자, 이걸 아까 보셨던 캐치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죠. 근데 위드슨 이유는 또 뭘까요? 목적어를 받으려고요.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캐치가 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따라잡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추월의 느낌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go on. I'll catch up with you. 먼저가. 곧 따라갈 테니까라는 얘기입니다. 리버트. 살아가는 데 말이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다가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가가서. 멀어지지 않고 딱 다가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플레이옵트. 다가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다가가서 놀아주는 겁니다. 다가가서 딸랑딸랑 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처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옵. 이거는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1번을 비교하라고 드렸는데요. 이거는 향상, 증진의 부서, 업으로 강조하다가 되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아셨죠? 플레이옵은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 여러분, 메이크업가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수고해서는 자동사로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가가는데 좋은 의도로 그래서 아처마다 그런 뜻도 있어요. 킵아 그랬어요. 킵은 여러분 유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따라가긴 따라가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캐치업과는 다르게 앞서지는 못해요. 그냥 킵 유지할 정도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킵아비드. 이것도 목적어 받을 때 써주는 거죠.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뒤처지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베이스하트. 그랬습니다. 뭐뭇에 직면하고 얼굴 팍 내밀고 말이죠. 얼굴 팍 내밀고 가서 팍 한번 볼래 이러는 거죠. 과감하게 맞서는 겁니다. 드로우가 여러분들 이게 가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가오다라는 얘기예요. 다가오다라는 얘기예요. 다가가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업접근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이죠. 드로우업 이것은 멈추다라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것은 완성의 고사 업이라고 할 때 말씀드렸던 풀업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셨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작성하다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말이죠. 접근의 부사 업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컴업. 자, 컴업 투. 캐치압. 캐치압 위드. 리브압 투. 플레이압 투. 메이크업 투. 킵업. 킵업 위드. 페이스드압 투. 그리고 드로우업이었습니다. 자,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을 때, 자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시고 나서는 꼭 바로 봅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즐거운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